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붐 입니다 오늘 호박 지금 우리 밭에 호박이 얼마나 컸는지 같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저희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키우고 있냐며 원줄기 원줄기 한줄 그 다음에 옆에서 나오는 이쪽으로 아들줄기 에서 한줄 그렇게 두 줄을 키우고 그 다음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마디 될 때까지는 겨수는 다 제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것들은 자유롭게 클 수 있도록 이제 다 남겨 놓을 건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컸는지 그때 중간에 한번 태비 한번 넣어줬죠 뭐 필요나 이런 것은 일제 쓰지 않고 태비를 한번 더 둘러 줬는데 얼만큼 컸는지 이 지금 한번 봐 볼게요 이제 아들 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호박이 지금 이렇게 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두 줄기 아들 줄기에서 지금 요만큼 몇 지금 엄청 이제 세력을 넓혀 가고 있어요 여기 호박이 하나 열었고 그 다음에 저 밑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벌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순에서 지금 마디가 여기 여기에서 지금 너무 세력 국장을 잘하고 있죠 여기 호박이 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새끼 이제 아들 순 손자 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키워 줄 거에요 이렇게 쭉 펼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키우는 방법 세번째 에서 원순만 탑 자르고 아들 줄기 3개는 이제 자유롭게 키우는 방법을 이제 다른 다른 호박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고기는 키워 볼 예정입니다 지금 어 너무 잘 크고 있죠 해보세요 아우 예뻐 죽겠다 예뻐 죽겠다 예뻐 살겠다 예뻐 살겠다 해야죠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호박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심어 심어 보세요 와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뿌듯해요 음